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쉽고 예쁜 나팔꽃 그리고 잎사귀 만들어 볼게요. 분홍색 나팔꽃 만들게요. 분홍색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색종이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돌려놓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한 번 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가운데 세워주세요.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벌리면서 그대로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네모 모양이 나와요. 뒤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접을 거예요. 먼저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왼쪽으로 보내준 후 가운데 선을 한 번 더 꾹 눌러주세요. 왼쪽 색종이 가운데 세워준 후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벌리면서 그대로 꾹 눌러줍니다. 위쪽이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색종이 앞에 색종이만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주세요. 아래쪽 모서리가 위쪽 모서리에 가도록 반으로 접었다 펼치겠습니다. 이 모서리 끝에서부터 둥근 선으로 가위를 이용해 잘라주세요.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반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 있는 색종이 그대로 꾹 눌러주세요. 예쁜 나팔꽃이 완성되었어요. 가위로 오릴 때 이렇게 조금 더 아래쪽으로 오리면 꽃잎이 볼록볼록한 모양으로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짠! 이런 꽃잎 모양도 예쁘죠? 초록색으로 잎사귀 만들어 볼게요. 초록색이 뒤로 가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펼칩니다. 반대쪽으로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색종이 돌려줄게요. 오른쪽 색종이를 가운데 선에서 약 3-4cm 정도 떨어지게 이 부분이 3-4cm 정도 약간 떨어지게 하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가운데 선과 이 색종이가 만나는 곳부터 아래쪽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어 올립니다. 이 부분에 맞추어서 왼쪽 색종이 접어줄게요. 오른쪽에 접혀진 색종이 모서리에 맞추어서 접어주면 양쪽이 똑같은 크기가 돼요. 이곳에서부터 아래쪽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색종이 비스듬하게 접어 올릴게요. 아래쪽 가운데 선부터 이렇게 선이 나오도록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 모서리도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위쪽도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길쭉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이렇게 선이 나오도록 길쭉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뒤집어주면 나뭇잎 완성이에요. 여러 송이 만들어서 예쁘게 꾸며보세요.